앞쪽 중앙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측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좌측 봐주시고요 다음은 정면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측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옆쪽에서 잠시 대기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고성희씨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성희씨 무대 앞쪽 중앙에 서주시고요 좌측 먼저 촬영하겠습니다 좌측 봐주시고요 네, 다음은 정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측 봐주시고요 네, 잠시 무대 옆쪽에서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황부라씨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 중앙에 서주시고요 좌측 먼저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측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앙에 서주시고요 네, 다음은 우측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무대 옆쪽에서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무대 옆쪽에서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손지연 배우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앞쪽 중앙으로 서주시고요 좌측 먼저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면 봐주시고요 네, 다음은 우측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무대 옆쪽에서 대기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은 김동욱 고성희 배우 함께 커플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가운데 서주시고요 좌측 먼저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네, 다음은 우측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두 분 정면 보고 손아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손가락 하트 네, 다측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다측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두 분 잠깐 서 계시고 황포라 배우, 손지연 배우 모시고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 먼저 봐주시고요 네, 좌측 먼저 봐주시고요 다음 가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측 봐주시고요 네, 저희 배우분들 자리 한 번만 바꿔서 다시 촬영할게요 네, 커플 두 분 가운데 서주시고요 네, 이렇게 한 번 더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먼저 촬영 진행할게요 좌측 봐주시고요 네, 다음 정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우측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우측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분들은 무대 잠깐 기다려주시고 감독님 두 분 모시고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운데 서시고 저희 조금만 이쪽으로 네, 다들 한 발짝씩만 옆으로 와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좌측부터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같이 봐주시고요 네, 다음 정면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측 한 번 바라봐주시고요 저희 모두 같이 화이팅 한 번 하고 사진 촬영 진행할게요 좌측 먼저 봐주시고요 네, 다음 정면 봐주시고요 네, 다음 정면 봐주시고요 다음 우측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트 모양 판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요거 들고 하나씩만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 먼저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 먼저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정면 봐주시고요 네, 다음 우측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우측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준비된 포토타임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